참 어려운 뇌를 지금 여러분들이 나갔습니다. 이거 흥무과 중에서 어려운 대목이에요. 비단다령이 박탄 중에서도 어려운 뇌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멋을 내면서 마음껏 놀아보는 거예요. 음을 가지고 희롱을 하면서 노는 데예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투박하니 막 그렇게 몰아버치면 안 되는데요. 어떨 때는 투박하게, 어떨 때는 간질간질하게, 어떨 때는 희롱하면서 장난쪼로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그 속에 멋이 다 한 폭 들어가야 돼. 온갖 멋을 다 대서. 식이 좋은 양태목부터 다시 한 번 됐으면 좋겠네요. 양태목. 그래요 그래요. 뒷쪽이 우리가 지금 약해요. 그래요 거기부터가 약해요. 뒷쪽이 약해요. 거기부터 다시 해요. 뒷쪽이 약해요. 그 맞아요. 거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뒷쪽이 막혀요.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인조사 시작!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인조사 부기 단 한 폭수단 부기 단 한 폭수단 부식 화괴계 궁초단 부식 화괴계 궁초단 행실 부식 화괴계 궁초단 행실 부식 화괴계 궁초단 절개인 너는 송족단 절개인 너는 송족단 gergie인 너는 송족단 서버렁섭적 세발낙은 쪽방 주 서버렁섭적 세발낙 또 방 주 서버렁섭적 세발낙은 서버렁섭적 세발낙은 bean 서부렁 석적 새발랑릉 서부렁 석적 새발랑릉 또방주 서부렁 석적 새발랑릉 또방주 청사홍사 동전이며 청사홍사 동전이며 백남릉 응남릉 몰아사주 탕포 융포 백남릉 응남릉 몰아사주 탕포 융포 세양포 susur 통거주 세양포 susur 통거주 경상도 황족포 경상도 황족포 경상도 황족포 하나 경상도 황족포 경상도 황족포 하나 경상도 황족포 경상도 멍정 갑사로다 대주원주 공주옥구 자주 길주명 전세 마포 대주원주 공주옥구 자주 길주명 전세 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목이며 극상이 안 올라가지 강진나주 극상 세목이며 한산세모시 생수삼팔갑진고사관사 한산세모시 생수삼팔갑진고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청공단 송화세까지 크죠 꾸역 허겁 꾸역 허겁 나오느라 꾸역 허겁 꾸역 나오느라 이렇게 하면 돼요 쉽지는 않죠 한 번 더 쓰기 좋은 양태문 쓰기 좋은 양태문 쓰기 좋은 양태문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인조사 북이다란 복수단 북이다란 복수단 맨질포조조개개초단 절개에 있는 성죽단 절개에 있는 성죽단 서부렁석적세발랑릉도방주 서부렁석적세발랑릉도방주 정사공사동견이며 백남릉흥남릉워라사주당포융포 백남릉흥남릉워라사주당포융포 세양포수수통어주 세양포수수공무주 경상구광조포 경상구광조포 백남릉흥정에 값사로다 백남릉흥정에 값사로다 해주원주공주옥구 자주길주명천세마포 해주원주공주옥구 자주길주명천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모기며 강진나주 극상세모기며 한산세모시 한산세모시 생수삼팔값진구사관사 생수삼팔값진구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홍공단 송화색까지 그저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색까지 그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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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느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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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